이번 시간에는 잦은 뱃노래 배워보겠습니다. 이거는 잦은 뱃노래는 잦은 무리 장단이고 장단은 구모래면 덩쿵쿵러쿵 8분의 12가 되어있고요. 이 잦은 뱃노래는 무리에서 생활하는 뱃사람의 생태와 낭만을 엮은 그런 노래예요. 이게 잦은 뱃노래가. 제가 2절까지 들어볼게요. 오이아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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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른 탈뽀 평남한데 오이아디야 귀한 생각 솔로 난다 오이아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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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로 난다 오이아디야 오이아디야 솔로 난다 오이아디야 오이아디야 솔로 난다 오이아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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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로 난다 오이아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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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받는 거죠. 오이아디야 하면 상대방이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제가 일단 오이아디야 하면 오이아디야를 받아보세요. 오이아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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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거기 연결해서 해볼게요. 오이아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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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은 바꿔서 해볼게요. 오이애디가 먼저 해보세요. 시작! 오이아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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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은 오이아디야 여기서 min prime 시작! 오이아디야, 그렇죠? 오이아디야 시작! 오기야 띠아 오기야 띠아 오기야 띠아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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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야 띠아서부터 에헤까지 시작 오기야 띠아 에헤 에헤 그 다음에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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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야 어이야 그러면은 받아주는 사람이 어이야이야 그러면 어이야이야 이렇게 되는거죠 에 에 에 에 에 야 어이야 그러면 어이야 받아보세요 시작 에 에 에 에 에 야 어이야 어이야 그렇죠 그러면 먼저 에 해 해 보세요 시작 에 에 에 에 야 어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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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!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발 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이야 어이야 내가 먼저 해볼게요 받아보세요 어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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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야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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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오이야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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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는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노래 한 사람이 먼저 어이아디아 이렇게 가죠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먼저 해볼게요. 어이아디아 먼저 어이아디아 해보세요. 시작! 어이아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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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른 발꼬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. 지금 후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발꼬 다른 발꼬 명랑 안 돼 시작! 다른 발꼬 명랑 안 돼 어이아디아 그러면 이제 아까 어이아디아 한 것처럼 어이아디아를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. 다시 한번 다른 발꼬 해보세요. 그러면 어이아디아 제가 할게요. 시작! 다른 발꼬 명랑 안 돼 어이아디아 이렇게 해야죠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향 생각 찰론한다 시작! 고향 생각 어이아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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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가죠. 그 다음에 그러면 어이아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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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후렴인 게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. 다시 이제 제가 먼저 다른 발꼬 해볼게요. 그럼 어이아디아를 거기 중간에 쳐주세요. 다른 발꼬 명랑 안 돼 어이아디아 어﹑ Gentâ 어이아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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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야! 니야! 에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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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헤이! 에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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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에헤이! 에헤이! 헤이! 에헤이! 야! 오이야! 오이야! 노래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오이야! 니야! 이렇게 들어가고 2절 들어가는 거죠. 자 그러면 어이야디아서부터 해서 다른 발골을 들어가 보세요. 어이야디아 먼저 시작 어이야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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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맑고 어이야디아 보양생각 젊어난다 어이야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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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하게 어이아디아 여기 먼저 할 사람이 어이아디아 노래 부를 사람이 먼저 어이아디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바꿔서 내가 어이아디아 하고 1절 불러 볼게요 어이아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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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치해 어이아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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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아디아... 2절 그 다음에 2절 들어갈게요 2절은 순풍에다 닭을 달고 순풍에다 닭을 달고 순풍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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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을 달고 그렇지 원포기범 떠들어온다 시작 원포기범 떠들어온다 원포기범 떠들어온다 원포기범 떠들어온다 원포기범 떠들어온다 어이아디야 그러면 2절을 어이아디야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이아디야 먼저 어이아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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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풍에다 나 눈쇄날고 어이아디야 원포기만 베드로운다 오이야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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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야디아 제가 1절을 하면 2절을 받으세요 오이야디아서부터 2절까지 해볼게요 오이야디아 오이야디아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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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팔은 밟고 오면 남았네 오이야디야 고향생각 떨러난다 오이야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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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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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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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